여러분 혹시 논리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 논리로 강의를 하고 있고 논리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라는 게 여러분에게 공부를 할 때 얼마나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드리고자 제가 이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논리라고 하면 벌써 거부반응부터 들 텐데 여러분들이 공부로 무언가 승부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논리를 알아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인생에서도 논리라는 걸 깨우치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논리라는 게 낯선 건 그동안 아무도 여러분에게 논리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로만 논리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논리를 거의 모른 상태에서 그냥 논리라고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직접 논리로 지금 15년 이상 강의를 하고 논리로 7권 이상의 책을 써왔기 때문에 그 논리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쉽게 설명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논리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면 아주 쉽습니다. 논리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서로 달라 보이는 그 무엇 두 가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놓았다면 이들에는 분명히 어떤 공통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3호선 압구정역, 전철역입니다. 그러면 전철이라는 지하철이라는 범위에서 압구정이라면 내가 이 압구정 3호선을 타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언젠가 대치역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치역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압구정이라는 그 전철역 속성에 이것이 3호선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낯선 두 개의 단어가 나왔을 때 앞에 있는 단어가 갖고 있는 범위를 보면 뒤에 나오는 대치라는 단어를 추론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앞에 있는 범위가 3호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치라는 3호선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2호선, 1호선, 2호선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여기에 올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 올 수 있다면요. 올 수 있다면 그것은 3호선과 2호선의 관계가 아니고 지하철이라는 걸로만 묶여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압구정이라는 게 전철이면서 예특성이 3호선이라고 범위를 주었다면 우리는 대치라고 추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압구정이면 3호선에서의 그 어떤 역이 나와야지 2호선, 3호선, 4호선이 나올 수, 아니 2호선, 4호선, 5호선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볼게요. 자, 우리 논리라는 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어려운 개념을 빼고 지금처럼 만약에 압구정역이 전제가 된다면 이 범위를 토대로 그 다음에 대치역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결론을 추론하는 걸 논리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대치역이라는 게 나왔다면 대치역이 왜 나올 수 있었지? 나는 그 나오게 된 근거, 이유를 찾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전제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대치역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압구정역을 거쳤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압구정역과 대치역의 공통점은 3호선이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라는 건 간단하게 볼게요. 그러면 공부할 때 앞으로 두 개의 단어가 주어진다. 아, 철학과 예술은 이렇게 나온다면 얘네들은 분명히 공통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완벽히 똑같은 건 아니죠. 3호선이라는 공통의 범위가 있듯이 철학과 예술 나왔을 때 그들이 뭐가 공통점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 뒤에 설명을 해 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공통에 맞게 이제 뒤에 있는 문장들, 뒤에 있는 내용들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두 개가 동시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공통의 범위를 찾아낼 수 있는 거. 이게 논술이다. 예를 든다면, 아니, 이게 바로 논리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현대시하고 가 현대시와 나 현대시가 함께 나왔다면 들의 공통점이 있을 것이고요. 가가 현대시가 나왔는데 나가 현대소설이 나와도 이들은 공통의 배경,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가가 비문학이고 나가 고전시가여도 가의 내용과 나의 고전시가의 내용은 공통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논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논리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무언가 두 개가 주어진다면 앞에 주어진 하나를 가지고 그 나머지 것을 추론할 수 있고 둘 다가 주어졌다면 둘 다의 공통의 요소를 찾는 게 핵심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결론을 말한다면 무조건 전제가 되는 것 주어진 조건 속에서 범위를 보고 다음 거를 추론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읽고 독해 나간다면 글을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답안을 찾을 때도 이 글의 범위 속에서만 답안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공부는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라는 건 여러분이 그동안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 지식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깨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무식한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아주 짧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과 문장. 앞에는 이제 3호선에 악구정력과 대책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문장과 문장 연결할 때 논리로 연결된다라는 걸 실제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전통적 의미에서의 영화적 재현과 만화적 재현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움직임의 유무일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 일단은 두 개의 단어 갑자기 영어랑 만화가 나왔네 그럼 이게 관심이 가야 되겠죠. 어 영화 나왔네 어 그리고 만화 나왔네 그럼 두 개 나와면 이제 뭐라고요? 공통의 범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공통의 범위가 바로 움직임이 유미입니다. 움직임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영화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많고 만화하면 떠오르는 게 많지만 앞으로 뒤에 이어지는 문장 문장을 연결하려면 얘네 둘의 움직임에 관해서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다른 특성들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범위가 확 줄어든 거죠. 그럼 여러분 뒤에 있는 문장 한번 추론해 보세요. 뭐가 나올까요? 이것도 논리이기 때문에 앞에 걸 먼저 말하기 때문에 영화의 얘기가 나오고 영화의 움직임에 관해서 말할 거예요.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정말 그런지 자 영화 나오죠. 영화는 사진에 결여되었던 사물의 운동 즉 시간을 재현한 예술의 장류이다. 됐네요. 사물이 운동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포인트가 어 나올 차례가 영화네 그럼 움직임 중에 사물의 운동 동의어죠. 운동. 그리고 쭉 이걸 다시 말하면 시간이라고 표현했네요. 그럼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만화 나와야 되겠죠. 만화 나오면서 이제 중요한 거 여기 봤더니 움직임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뒤에는 이제 움직임이 없을 확률이 높고 움직임에 관해서 말해야 되니까요. 없다라면 이거는 범위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범주는 여기는 공간이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반면 나왔어요. 확실히 접속사 반면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만화에서는 운동성이 없다고 나오겠죠. 이건 나중에 제가 제 수업을 들으면 다 알게 되거든요. 논리상 접속사가 나오면 접속사의 범주는 같다. 어떤 범주로? 움직임, 움직임의 범주로. 이겁니다. 그럼 만화는 공간이라는 차원만을 알고 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핵심은 만화가 핵심이고 만화 나올 차례가 됐죠. 그 다음에 시간의 범주인 공간이라는 게 포인트로 온 거죠. 그럼 우리는 공간이라는 거에 다른 뜻은 바로 움직임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본 것처럼 우리가 첫 문장을 봤을 때 다음의 문장들을 이렇게 추론해 가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읽을 때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논리. 지금 두 가지 보여준 거예요. 단어와 단어의 관계 그리고 한 문장이 끝났을 때 이 공통의 범위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읽어갈 범위는 이 범위 안에 있다. 그런 다음에 계속 이 범위 속에서만 접속사가 나와도 움직인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문장과 나머지 여러 문장 단락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 단락의 논리적 기준은 첫 문장이다. 이겁니다. 앞에 있는 문장이 뒤에 오는 문장을 결정했듯이 하나의 단락에서도 첫 문장이 나머지 문장들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영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어 문장들이 있습니다. 첫 문장을 봤더니 잘 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를 잡아야 돼요. 첫 문장을 잘 봤을 때 뒤에 나올 내용들이 다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첫 문장을 쫙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아 이 한 연구 이 사람들의 책은 연구에 따라서 보니까 뭐다 아주 뭐 자리 배치를 미묘하게 미팅할 때 미팅할 때 자리의 범위를 자리의 구조를 자리의 배치를 미묘하게 변화시켰을 때 바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의 집중할 그런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는 거죠. 그러면 핵심은 뭘까요? 아 자리 배치가 자리 배치가 먼다. 결국은 이 사람들의 무엇에 주의 집중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영향을 주는구나.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뭡니까? 자리 배치의 변화죠. 자리 배치의 변화를 했을 때 사람들은 뭐다? 아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가? 이런 얘기죠.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이제. 이제 뭐가 나올지 이거 안 보고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어떤 자리 배치일 때 어떻게 바뀌었을 때 그들의 관심은 뭐야? 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글을 읽을 때 다 필요 없고 자리 배치 어떤 자리 배치 어떤 관심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영국에 따른다면 이제 이게 포인트죠. 그러면 자리 배치 둥근 자리 배치죠. 그럼 어떤 자리 배치 둥근 자리 배치 그럼 둥근 자리를 배치를 했더니 그네들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져라고 했더니 전형적으로 그들은 어디에 이렇게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어딘가에 소속되다죠. 그러면 둥근 자리 배치는 어딘가에 소속되는 그런 주의 집중을 한다는 거죠. 됐죠? 그럼 이제부터는 뭐냐면 왜 그러면 이런 주의 보면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하는가 둥근 자리를 통해서라고 봤더니 이게 동의어죠. 어딘가에 속한다는 말은 바로 집단의 공통적인 목표 집단의 공통적인 목표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이 단어를 보면 다 끝난 거예요. 어디 어딘가에 소속된다는 건 나 개인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집단에 들어가는 거죠. 집단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and이기 때문에 사실은 뒤에 안 읽어도 되지만 이거 똑같은 말이죠. 그룹 베네피트죠. 그래서 집단의 이익에 관심을 가진다. 계속 소속되는 것 둥근 때는 어딘가 소속돼 그게 바로 집단에 소속돼 집단의 이익에 관심을 있어. 뭐보다는 개인적인 어떠한 한 개인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포인트를 한 개인에 놨어요. 그리고 왜 개인에다가 포인트를 줬을까요 제가? 자 무슨 소리냐면 분명히 둥근 때는 집단의 이익과 관련돼 있다. 됐죠? 그렇다라면 쭉 봅시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우웨버입니다. 그러나가 나왔죠. 그러면 그러나가 나왔다는 건 아까 똑같죠. 아 그러나라고 나왔다면 앞에 모양이 뭐 둥글 때는 집단 그럼 게임 끝났네요. 둥글지 않을 때는 집단이 아닌 거네요. 그러면 집단의 반대는 개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또 뭘 읽어야 돼? 어떤 자리 배치 이걸 찾아야 되죠. 그 자리 배치가 바로 자 봤더니 각이 지거나 정사각형이라는 거 둥글 때 각이 지거나 정사각형일 때는 당연히 안 봐도 집단의 반대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그 자리 배치는 사람들에게 바로 뭐다? 유니크니스라고 해서 자기 고유성, 자기 개인성에 관한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봐도 답이 너무 쉽게 딱 나오는 거죠. 지금 이건 영어하고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도 한편에 논리적인 글쓰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첫 문장을 잘 보면 하나의 단락이란 나머지 문장까지도 다 결정하고 벌써 범위가 정해져서 뭘 읽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어도 굉장히 빠르고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고 우린 정답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논리입니다. 자 논리가 그러면 제가 사실 원래 보여드리려고 한 것은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첫 번째 단락이 나머지 국어에서 여섯, 일곱 개 나머지 단락을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차후에 이제 논리 시리즈로 비문학에서 따로 떼서 보여드릴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문학에서 문학 작품이 있고 옆에 또 다른 복이라는 조건이 있죠. 그럼 복이라는 조건이 여기서는 첫 문장 역할을 하는 거죠. 복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이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거죠. 그럼 복이라는 게 이미 주어진 조건 앞에서 말한다면 악구정, 사모선 이라는 조건을 주어진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시리에습하고 이걸 가지고 소설을 읽어내는 거죠. 제가 또 논리 시리즈로 보여드릴 건데 만약에 논술에서도 가제시문은 예술, 나제시문은 철학, 다제시문은 문학이 나와도 세 개네? 세 개의 덩어리네? 그러면 공통적으로 뭔가 범위가 있겠네? 앞에서 악구정과 대치가 공통적으로 사모선이었듯이 서로 달라 보이지만 같이 놓여 있다는 건 논리? 공통점이 있겠네? 이런 것도 보여드릴 거고요. 또 심하게는 우리가 모든 시험 문제에서 특히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선택지 1, 2, 3, 4, 5번이 있죠. 그러면 선택지가 두 개 이상 다섯 개가 모였네? 그러면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라면 네 가지는 논리 범위가 같은데 하나가 논리 범위가 다르면 그게 답이겠네? 왜? 이 네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이 네 가지 선택지의 내용이 맞다면 이게 가시든 가의 소설이든 그 논리 하나의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테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가 굉장히 재밌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꼴찌일지라도 1등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이 무서운 논리예요. 모든 감옥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건 국어라는 건 여러분이 그동안 단순히 내용, 정리, 암기, 자료, 읽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거든 어떤 지문이든 뭐든 주어지면 이거를 지금처럼 논리 범위를 찾아가면서 그걸로 여러분이 추론해 나가면서 공부하는 힘이 있다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영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탐구 강의도 올려놨습니다. 탐구도 논리로 가능하고요. 수학도 잘 보세요. 주어진 조건들을 잘 파악하고 조건들의 관계를 파악할 때 고득점짜리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고요. 논술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다른 제시문들 수없이 많이 주어진 조건들의 관계를 파악해내면 충분히 합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하는 이 국어의 논리력 이때 논리력은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글쓰기 논리력이거든요. 이런 논리력만 알면 모든 과목을 잘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논리 반드시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대학 가는데 바탕으로 삼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실력은 이제부터 논리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감사합니다.